유튜브 충족 america 저는 언제 재미있지? 감성이랑 층윤 칠 수 있었어요 어머! 감성이랑 동영상 우리 근데 곧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잖아 다음 주에 나오고 나는? 어? 나는? 난 항상 즐거웠지 부럽대요 부럽습니다 응 시작 희생한 어 잠깐만 너 왜 남을 때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지? 우리 관객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거 야 나도! 야 나도 마음 좋았다고! 빼주지 마! 꽃게무침이 정말 맛있는데 꽃게를 좋아하고 이제 아? 진짜 맛있거든 꽃게를 좋아해 왜 대답이... 나물이 맛있으니까 아니 꽃게를 좋아하고 대박 그렇게 결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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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준호가 잘생기긴 했네요. 너는 누가 나왔으면 말해. 나라고 말해. 정한중... 우아악! 시선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? 역할이 부모님 집밥 많이 하고 해발 애교가 있거든요. 해 준이가 애교가 있거든요. 제 애교가 왜 너 애교가 많나? 못 믿네요. 저를. 믿어요. 믿습니다. 야 그것도 하나도 홍진이만큼 공부는 안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긍정을 했겠지 그렇지 않을까? 어... 아니 이 선택권은 저한테 있죠 왜 최윤 씨가 해요? 이거 뭐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웃긴 사람이네? 왜요? 이 색깔 맞으니까? 네 색깔 맞으니까? 빨리 없었잖아 면이 어디다 가야 되지? 면이... 어... 어 채연이가 참 그림 잘 그린다 아유 예뻐라 되게 먹은 게 있어 그림이 참 맛 되게 먹은... 셋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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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그래? 대화가 되지 않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돌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닮았다? 그러면 그게 맞나? I remember thinking I'm about to beat this bitch up 아... 하나 둘 셋 너무 좋고 어...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아버지 청년 선배님 염꼬로 왔다가 채연 씨가 기념 올려가지고 뭐 또 먹어봐 있는데 벌레 아 저 어떻게 해? 제 인생에 탑3 안에 되는 탑3가야죠 워스트3 안에 있는 본바스틱 사이드아이 워스트에요? 어... 어... 신기하더라 루저 내가 잡으면 돼 어? 내가 잡으면 돼 내가 잡으면 돼 내가 잡으면 돼 루저 그래서 지금 어떨까? 오이 무침 하... 하... 오이 무침 진짜 하... 오이 무침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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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이소박이 해줘 제가 오이를 정말 싫었는데 그 냄새가 흔들어 왔는데 그 냄새가 흔들어 왔는데 준비해 줄게요 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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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현영은 주헌이가 가장 높고요 어? 에? 하... 아... 진짜 그렇다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더라고요 나 울었어? 어 울었어? 맞아 많이 울었어 하... 알יל치 ő우 클래소 심장 ana š FS 삽 수 너 염 수 잠깐 에는 이 아 군 미 내려, 내려, 내려 Be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can fish in And then... 그리고 한 번 더 지나갈게요, 등대사 죄송합니다 네? 얼굴이 너무 가까운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Look at this dude 와 꽃게탕 여러가지 있는데 와 정신을 사랑하자 에라오 여기가 예뻐요 주헌이가 예뻐요 주헌이가 예뻐요 주헌이가 예뻐요 주헌이죠 네 원채현이죠 당연하죠 한 0.5초 고민한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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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괜찮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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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연씨 오늘 약간 느낌이 프린세스 네 좋네요 네 채연씨가 등장하는 을 하는 것만으로도 How long is this game to date? 난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해지거든요 채연씨 오늘 의상 예쁘니까 채연씨가 먼저 하죠 땡 잠깐 아니 해주니까 맞아 오빠 돈 있어 오빠 돈 있어 오빠 돈 있어 오빠 돈 많아 저 돈 좀 있겠나 봐요 오오오오 하나 이렇게 계산 타임 채연이 육수를 빨갛을수록 붙wort 짠 뭐aks 실제로도 굉장히 밝은 상태 근데 빨갛으면 쿠평가 국대화 되기 있지 않나 나는 생각으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하던데요 눈빛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작도 안해졌네 에라오혹 할게 얼마 많았나 한 번만 빌려줘. 23%야. 잠시만. 여기. 다 쓰러졌어야 되는데. 형님 새가 망신이네. 괜찮아. 야 너. 미안해. 다 먹어. 이 정도다? 야. 야. 신기하다. 왜 붙여. 채연 씨에게 첫 입을 영광을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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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. 알았어 알았어. 이거 보래 묻었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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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해. 나! 진짜 맛있네 Stap it. Get some help. 한 번 더 생명한테 았이 Mit 샤이 뭐해 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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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? 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?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pode pregunta 입니다